한국 비였던 중국 결국 꼬리내렸다. KF-21 한국산 엔진 특허 생산 엔진 시험비행 돌입 유럽 언론 극찬 정부가 발주한 첨단 항공엔진 개념 연구를 수행 중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13일 첨단 항공엔진은 개발비로 5조원대가 들지만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직간접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출입기자 대상 간담회에서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미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광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 전무은 정부가 최근 첨단 항공엔진을 포함한 가스터빈 엔진을 12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청 기술로 선정한 만큼 항공엔진 기술은 미래 방위산업을 이끌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위사업청은 작년 12월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엔진을 생산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현재 개념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40여 년 동안 외국 업체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항공엔진을 생산해왔다. 오는 사원엔진 1만대의 누적 생산을 달성하게 된다. 현재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에 탑재되는 엔진을 미국 지휘사의 라이선스를 활용해 제작하고 있다. 이 전무는 무인기 중심의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인기에 탑재되는 엔진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MTCR, 국제무기거래 규정, IHAR, 수출관리 규정, IHAR 등 각종 규제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에 독자 개발 필요성이 크다고 그는 강조했다. 첨단 항공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국내 약 100개 업체가 수입하던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고, 독자적인 엔진 정비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민간 항공기와 해양, 발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파생형 엔진 분야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면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는 2040년 이후 연간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하나의 어로스페이스는 추정했다. 이 전문은 특히 첨단 엔진 개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6세대 전투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엔진 확보라며, 앞으로 규격 시스템, 소재 데이터베이스 등을 빠르게 확보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이 같은 행보에 나선 것은 적에도 위성통신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미 자볼력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적에도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나선 상황. 자측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만큼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위성통신이 단순히 지상망 보안을 넘어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독자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력 투구한다는 계획이다. 적에도 위성 임무 관측통신의 무게, 지상통신 안닿는 곳 커버, 비지상통신망, NTN, 인 적에도 위성통신은 지상망을 넘어 해상, 공중까지 통신 서비스 공간을 확대할 수 있어 차세대 통신 인프라의 혈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위성 안착고도가 250에서 2000km로 정직에도 위성, 고도 36000km 보다. 지구에 가까워 고속통신에 유리하고 지연시간도 더 짧다. 이 정도면 LTE통신과 유사하다. 특히 적에도 위성은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상기지국을 파괴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를 활용해 통신망 무력화를 극복했다. 전쟁 양상을 받고 놓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이처럼 적에도 위성통신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적에도 위성의 임무도 관측에서 통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8년만 해도 적에도 위성에서 관측 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38.5%로 가장 많았다. 통신은 19.8% 수준이었다. 그러다 2023년에 들어서는 관측 비중이 18%, 통신이 82.2%로 압도적으로 늘었다. 현재 적에도 위성통신 시장의 최강자는 미국의 스페이섹스의 스타링크로 여겨진다. 지구 주변에 5,500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운영하며, 촘촘한 인터넷망을 구축했다. 목표도 진출 사업자들 중 가장 앞선다. 2030년까지 4만 2천기를 올린다는 포부다. 게다가 스마트폰과 위성 간 직접 통신이 가능한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소형지상 안테나, 위성 전화 등 별도 장비가 필요한데 내년이면 미국, 캐나다, 본 등 일부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의 아마존은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이름으로 적에도 위성통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기의 위성 발사에 성했고, 2030년까지 3,236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은 프랑스의 유텔셋과 영국의 원앱의 합병으로 탄생한 연합군 유텔셋 원앱으로 경쟁에 가세했다. 유텔셋 원앱은 지난해 634기를 구축하고 글로벌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 2030년 6,372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로 스타링크를 발빠르게 뒤쫓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부터 약 4조 9천억 원 이상을 적에도 위성에 투입하겠다는 노드맵을 제시했다. 이번에 적에도 위성을 쏘아올린 중국도 시장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2021년부터 국가 인터넷망이라는 뜻의 거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구 저개도의 1만 3천여 개 통신위성을 올리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약 3조 6천억 원 이상의 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G60 프로젝트는 거왕에 이은 저개도 위성통신 사업으로 본격 스타링크에 대항한다는 목표다. 올해 108개의 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만 5천 개를 쏘아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스타링크처럼 전세계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캐나다의 텔레셋은 지난해 2기를 발사한 데 이어 2030년까지 300기를 쏘아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2020년부터 약 2조 2천 원 이상을 투입해 적에도 위성기술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에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스케틀링크 케이브스 에교플러스는 스타링크와의 제휴를 통해 지상이동통신 서비스가 닿기 힘든 겨고지나 선박, 항공기 등을 중심으로 기업 간 거래, B2B 적에도 위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타링크는 정부 심사 절차를 받고 있다. 다만 지난해 5월 스페이스X의 한국 자회사인 스타링크 코리아는 과기정통부의 기간통신 사업자로 등록하고 심사를 받고 있다. 하나 시스템은 유텔세 원앱과 손잡고 적에도 위성통신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2021년 8월 유텔세 원앱의 3억 달러, 투자 당시 환율 약 3,450억 원, 규모를 투자했다. 정부는 독자만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술 난이도가 높은 분야인 데다 거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보와도 관계가 있는 만큼 글로벌 기업에 의존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적에도 위성통신의 핵심 기술 자립화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적에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한다는 목표로 지상구 단말구까지 포함된 적에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적에도 위성통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진행한다. 총 사업비는 3,199억 9천만원, 국비 3,300억 5천만원, 규모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다. 강도연 과기정통부 차관은 위성통신 기술 개발과 관련해 2030년에 이르면 적에도 위성통신 시장도 현재 사업자들의 독자 규격 서비스 벗어나 표준을 기반으로 본격 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에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과 위성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지금이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진입 준비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성통신은 하늘 위 짓는 디지털 인프라다. 이제 위성통신 분야에서 앞으로의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성공 신화를 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3. 러시아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 주변 공습 직원 안전 위협 러시아가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 우크라이나군이 무인기 공습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 발전소 측은 현지시간 17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의 드론이 자포리자의 원자로별 접근로를 이어주는 외곽 도로에 폭발물을 떨어뜨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도로는 발전소 직원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로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지만 원전과 소속 직원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의 상주 중인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들은 공습 소식을 접하고 폭발물이 터진 도로를 직접 찾아 원전 운영 안전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남중부에 위치한 자포리자 원전을 지난 2022년 침공 초기부터 점령해 왔습니다. 에이아는 원전이 직접 타격을 받거나 전력이 끊어져 냉각 시스템이 불능 상태에 빠질 경우 원자로 과열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을 원전에 상주시키며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